오늘 하루 미션을 맞는 사진을 찍어주세요. 이번 시간은 상승이 끝나는 시간까지. 미션은 실패한 멤버에게는 귀여운 벌칙이 기다리고 있어. 이거 좀 어려운 편이죠. 굉장히 어려운 편인 것 같은데요. 쉽게 할 수 있잖아. 이렇게 할 수 있어요. 바로 건네겠습니다. 앉아서 비하는 지우는 찍기. 이건 쉬울 것 같아요. 왜인 줄 아나요? 제가 맨날 지우는 거니까 걔가 의심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. 혹시 막 전략해서 세트님부터 오늘 엄청 했대요. 상관없어요. 걔들 오늘 보도한 수급이 있는데 윤네트 찍어야 되는데 너랑 나를 찍어야 되는데 막 이런 거 같아요. 그런데요. 기호 씨의 능력이 많이 있어요. 세트 찾아가서 물어보면 그럼 제가 도와줄 의향이세요? 알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점프하는 소울 찍기가 미션입니다 저는. 이게... 먼저 시키면 할 것 같아요. 근데 미션을 생각하고 있으면 안 할 것 같긴 한데 열심히 해볼게요. 제가 근데 소울이 사진을 잘 안 찍어서 아 얘가 팔을 벌려야 되는구나. 오케이 알겠습니다. 그리고... 쉬워야 돼요. 제가 보게. 윙크하는 태호 찍기 아하하하 근데 이 미션이 저한테 조금 간단할 수도 있는 게 아시다시피 태호 형 사진을 많이 찍어주거든요. 그래서 이제 산책하다가 카메라 들고 나가서 딱 이제 여기서 사진 찍어주고 나고 포즈를 해보라고 하면 그중에 윙크 하나는 나오지 않을까요? 카메라 가져오길 잘 안내요. 영국에도 제가 카메라 들고 가게요. 윙크하는 태호 형을 제대로 통화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뽑혔습니다. 알겠습니다. 한번 제가 영국에서 이 미션을 한번 추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기호 형 기다리고 있어요. 파이팅 해보겠습니다. 파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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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섭이 김치~! 회원들이 노네. 페이크 주지 마세요. 김치~! 그럼 빨리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정섭이 입술고 한번 해줘 페이크니까. 소울이가 점프 해줬어요. 미션 성공! 너무 바르지 바르지 바르시는 거 같아 다 살고 있어 아닌 거 알아 그렇게 미션이 쉽지 않다는 걸 알고 있어 어깨 좀 해냈어요 인덕이 형이 안 빠졌어요 노래 한 곡 부르고 싶은데? 끝 지금 이미 누군가 성공하셨어요 누구 성공했대 진짜요? 너지? 너 한 거 없는데 네가 어디 내가 보기엔 지웅이 형 내가 아까 지웅이 형한테 V 해준거든 너 왜 그런 바보 같은 행동했어? 야 V처럼 쉬운 게 아닐 줄 알았지 어 넌 그렇게 쉬운 거 아닌가 봐 오오오 오케이 지웅아 하트 이런 건 절대로 안 해주자 아니 V처럼 쉬운 게 있다고? 말이 안 되는데? 우리 서로 좀 도와주자 어떻게 생각해 왜? 어? 나의 베네핏을 말해 봐 너가 나를 도와주면 내가 한 달 동안 너한테 말 안 걸게 오오오오 그리고 널 안 괴롭힐게 공지어? 안 해주면 한 달짜만 계속 괴롭힐거야 왜냐면 I'm done 어 너 했어? 왜? Who cares? I won't tell you Because it isn't me 공심해야 돼 꼭 사진이 아닐 수도 있어 사진인가 봐요? 네? 사진인가 봐요? 아니 걸렸다 반응 사진이다 반응 다 보니까 사진이다 오케이 성공한 사람 깔끔하게 나와 야 나와 들어가 들어가 있어 나오세요 제가 아까 V 해드려서 성공했죠? 저는 그렇게 쉬운 미션이 아니에요 지웅이 이쁜 짓 이쁜 짓 남아오라 한번 해봐 걸려던가 한번 해볼게요 지웅이 이쁜 짓 성공했으니까 아아악 지웅이 이쁜 짓 와 너무 뜨거워 너에 대해 기름 찍어가? 나랑 타협을 보는 건데 뭔데? 여기 탈북 시골이야? 뭔데? 꽃받침을 해줍니다 우리 타협을 보자 어때? 음.. 생각 좀 해볼게 아니 빨리 아니 뭐가 아니 빨리야 내가 지금 얘네들한테 가서 니 미션 말해서 니 절대로 못 성공하게 보는 것 같을거야? 안 돼 안 돼 안 돼 그러면 안 돼 왜 왜 내가 왜 그러지 못할 것 같아? 안 돼 그러면 안 돼 왜? 아 해줄 거야 얘들한테 가서 인택 미션 말해야겠다 절대로 성공 못 지키게 네 얘들아 또 안 돼 안 돼 포즈 잡고 있는데 이수연에 빠져서 행복을 잃고 있어요 너무 포즈 잡고 있는데? 귀여운 척 역시 성공 미션 포기했다 진타가 내가 해줄까? 뭐 해줄 건데? 뭐..뭐 해주면 좋겠는데 아이스크림 사줄까? 진짜? 아이스크림 사줄게 종섭이가 찍는 카메라를 못 받치려고 그랬어 알겠어 내가 해줄게 내가 너한테 해줘야 되는 거야? 아니야 그냥 형이 하는 거라고 했잖아 오케이 ready? 하나 둘 셋 어 어 밀당의 고수네 얘들아 잠깐만 잠깐만 누가 성공했어? 그래서 너 성공 안 했어? 나 포기했다니까 너 벌칙 받아도 괜찮아? 그럼 내가 얘 미션을 그냥 성공시켜줘도 돼? 응 얘가 살짝 매그진 같아 야 제 미션은 포기했어요 그냥 예쁜 사진이나 많이 건질라구요 오케이 와봐 해줄게 예에엥 하나 아이쿠크림 사주는 거야? 해주게 밥도 사주면 안 돼? 밥도 사주면 안 돼? 아니 이 미션을 돈으로 해결하면 안 되지 아이스크림 사준다며? 아이스크림 사줄게 그럼 그 돈 아니야? 아 밥은 이제 사줄게 그럼 아이스크림이나 하나, 오케이 하나, 둘, 셋 됐어 이타기가 그 비밀스러운 미션 저한테까지 말해줄 정도로 도움을 요청을 했으면 착각형으로서 챙겨줬습니다 그네 타는 짤 전 차지 마시고 아니 멈춰봐 자 제가 포즈 디렉 한번 해드릴테니까 해보세요 후이하면서 윙크 한번 해볼까요 야, 저기 손 치워주세요 야, 시바타야 감 따봉 말 찍어준다고? 이거 어떻게 하는거야? 그냥 찍어 너무 뒤로 그렇게 하면 목이 이상할거야 헤라 ㅋㅋㅋ 잠시만요 조금 많이 가야되요 잠잠 잠잠 내가 너 찍은거 보여드릴게 제가 종섭이 찍은거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잠잠잠잠 이거 보세요 여러분 제가 역시 예쁘게 종섭이가 만세하고 있는 사진을 잘 찍었습니다 종섭이가 만세하고 있는 사진을 잘 찍었습니다 점심 여섯 분이 다 성공하셨어요 누군가 한 분이 안보여주셨어요 아.... 아... 종섭이다 나 안 못 들었어? 안 못 들었어? 왜? 안 못 들었나요? 됐어 바이바이 다시 가